와 씨 5대 떡으로 발려버렸네 여기 안 계시나? 어디 계시지? 아예 그거 안 하고 계시네 마이크 와 넌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주길 바란다 빠르게 조심해서 움직여야 한다 수호자 아까 파동소총을 프로토를 안 달고 와가지고 너무 불편했어 지금 프로토 쓰면 못 쓰겠더라고요 아 프로토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없으면 이제 파동소총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손가락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거짓말 좀 못해 특히 속사는 저는 프로토스는 속사 안 써요 속사 여기서는 수류탄을 좀 아껴두고 어휴 잡아봐 랄아스 죽어버렸어 엄마랑 엄마랑 오케잉 하이 오케잉 왔어? 도대체 갔나 보다 와아 진짜 으흐흐 오이 뭐야 오이 되게 쌌구나 오 메메메메메메 어 막 켜 섬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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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저도 어딨냐? 도망갔다. 가운대 가운대. 흠흠. 올라가요. 내 바꿔 갈게요. 오이씨. 한방 쏘는거 진짜 너무. 너무 아프다 진짜. 이거 아깝다. 다 쏘고 올라갈게요. 으흐흐흐. 올라가요. 흐흐흐. 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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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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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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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안이 만 땅이에요. 거기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자, 저기서. 뒤쪽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요. 여기. 여기 났겠다. 부활 금색은 처음 본다. 금색으로 돼 있는 거야. 이쪽 문도 조일게요. 네, 제가 궁 써고. 쫄라울 때 부탄 나질 해야겠다. 제가 한 발 쏠게요. 빵.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잡았고. 하나 뒤에 있네요. 오케이, 잡았고. 또 나왔네. 마녀? 딱 타임이 좋게 나왔네. 아니요, 그냥 기사. 칼등 기사. 오케이. 안대패이도 안했을 텐데? 오, 마녀 마녀 마녀. 굳이 잡았을 것 같은데? 오, 없는 거. 네, 그러면 이제 포스. 이제 실드까지 까. 아, 되겠네. 아, 되겠네. 아, 정말. 너 죽을 수도 있겠다. 저런 거. 아. 몰라. 드리블. 드리블. 아, 몰라. 아! 아! 일단 포탑을 안 끼고 떠봐. 오케이, 실드 켜졌고. 이제 마녀. 왼쪽부터? 왼쪽으로 할게요. 네. 오케이. 오른쪽 거. 저기 있어요? 쓰다 조심. 네, 돌아왔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어, 포스 까졌네 벌써? 석궁으로 딜 좀 하고. 나왔나요? 어, 네, 나오세요. 왼쪽, 간편한 왼쪽. 오케이. 간편한 왼쪽. 여기 또 나왔네요. 얘 미네? 네, 미루. 아, 물리 뻔했다. 하핰. 오우. 어, 근데 미는 건 또 처음 알았네. 오우. 오우. 잘 왔다. 오우.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바닥에 까는 것 같아. 난 다 잡은 것 같죠? 잠깐만요. 포탄 한 번만 제가 체크하고. 오케이. 저도 포탄 한 번만. 아니 없네. 포탄이. 쿨타임. 잠깐만요. 네. 준비 되니까. 어그로 제가 끌고 있어요. 네. 슬슬. 오케이. 됐어요. 어, 됐어요. 이제 표지 불가. 왼쪽부터 잡죠? 네. 스턴 걸었어요. 아, 앞에 카리스마이너마. 오케이. 오케이. 하나 잡았고. 이제 오른쪽 놈. 자폭만 조심하고. 오케이. 잡았고. 어, 보스 나왔어요. 그냥 궁만 박으면 끝날 것 같아요. 왕의. 아, 26분. 최단시간이다. 아, 26분이네. 근데 왜. 필무이 나오냐. 아, 이. 이게 좋네. 월요그는. 얼리는 게 차라리. 음, 그렇네요. 확실히 좋네. 차라리 더 도움드리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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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아. 겁남의 고충격이야. 고충격 진짜 안 되겠다.